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서른 세번째는요. 시장 실패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시장 실패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각각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이번에 핵심 주제 33에서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핵심 주제 34부터 하나씩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이번에 그냥 시장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시장을 실패시키는지 그 내용만 좀 체크하고 가자고요. 자 시장 실패의 정의는 뭐냐. 우리가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한테 그냥 자연히 맡겨놓으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즉 가격 기구에 의해서 자원이 원래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마켓 페일리어스 즉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심은 뭐냐면 시장이 제대로 일단 작동을 하려면요. 자원이 배분이 시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즉 시장 안에서 뭐에 의해서? 그렇죠. 경쟁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시장 안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놔뒀더니 시장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시장 실패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가 어떤 거에 정당성을 부여하냐면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고쳐야 돼. 이 시장 실패한 거를 고쳐야 돼. 이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하는 정당성을 시장 실패가 부여하지만 정부가 개입했다고 해서 시장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고 그러는 정부가 끼어들었더니 되려 더 시장을 망쳐놓는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되려 시장을 더 망치는 것을 우리가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자 시장 실패의 원인. 자 여기서 이거 4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정보가 비대칭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의 과소 생산.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불안정 경쟁 시장에 의한 시장 실패.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자원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돼서 아예 그러니까 특히 이 경우는 어때요.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왜 불안정 경쟁 시장 독점이나 과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소 생산이 일어난다는 게 시장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 즉 자원 배분의 자원 배분의 완전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과소 생산이 이루어졌죠. 그 원인이 돼요. 그럼 왜 그럴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 크게 방금 전에 4가지 있다고 그랬죠. 4가지. 그래서 이 그림인데 좀 난잡하죠.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이란 것은 뭐냐면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수요자가 가격을 더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잘 알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 공급자의 경우에는 정보가 별로 없는데 수요자의 경우에는 정보를 더 많이 알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장 폐쇄 아예 시장이 없어져요. 가격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가격 형성에. 그러니까 이 가격이 지금 뻘떡뻘떡 뛰고 있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나중에 정보의 비대칭. 우리 정보경제학도 배울 텐데 그때 자세히 드릴 텐데. 특히 보험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보험시장이나 아니면 중고차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죠. 차를 10년 동안 탄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은 이 차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차를 사려는 소비자는 중고차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바가지를 씌워서 팔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소비자는 얼마일지 잘 보고 그 옆에 도색만 새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엔진은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렇게 해서 비싸게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고차 시장에 이런 나쁜 중고상만 가득 차다면 아니면 그런 놈들한테 사람들이 여러 번 당해가지고 아 나 이제 중고차 안 살래. 새 차만 살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예 시장 폐쇄가 나타납니다. 보험은 반대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려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보험에 거짓말하고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입을 받으려는 공급자가 소비자의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보험 상품 같은 거는 많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실제로 많이 없어지기도 해요. 시장 폐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 효과는 뭐냐면 자원이 원래 보세요. 자원이 시장 안에 들어가서 경쟁에 의해서 제대로 가격이 형성돼서 예쁘게 배분이 돼야 되죠. 그런데 자원이 시장 안에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시장 바깥에서 외부 효과가 외부죠. 시장 외부에서 이루어져서 자원이 이렇게 낭비가 됐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시장 실패가 뭐다? 시장 안에서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돼서 올바로 자원 배분이 돼야 되는데 시장 외부에서 자원이 배분된다. 외부 효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재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여기 위에 보면 이런 자원이나 상품이나 생산요소는 시장 안에 들어가서 거래가 돼야 되죠. 그런데 공공재에는 이 특성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지 이게 자원이 배분이 될 텐데 시장은 공공재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시장. 이건 우리가 봤죠. 불안정 경쟁 시장은 자원과 상품이 이런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 경쟁이 없어져요. 경쟁이 없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핑클핑클 돌면서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4개의 자원이 배분이 되는데 겨우 2개밖에 안 만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4가지를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만 드린 이유는 일단 이거 불안정 경쟁 시장은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 3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옵니다. 시장 실패의 요인들을 모두 고르라는 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규모의 경쟁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와 그 다음에 독점. 얘네들 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공공재도 시장 실패의 요인이고요. 외부 효과도 아까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죠. 그래서 이 4가지 다 답이 되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자연 독점이 되잖아요. 자연 독점. 그 다음에 정부 실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개입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개입을 통해서 시장 실패 개선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들어가서 더 개판치는 거. 이게 정부 실패예요. 그래서 왜 정부 실패가 나는가. 원인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재도 다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부 실패의 개념이 중요한 거죠. 정부 실패가 무슨 정부가 크게 부패가 됐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장 실패를 치유하러 들어갔는데 더 개판치는 거. 성공하지 못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한 국가의 공원수가 부족하다. 자 이 공원은 우리가 공공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공원은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공공재를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실패가 왜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개입에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재 같은 이런 과소한 공원과 같은 이런 공공재는 과소하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서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주거든요. 쌀 시장을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이것도 시장 실패를 치유하려고 지금 정부가 개입하니까 필요로 하죠. 포름 알데히드를 배출하는 제조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자 지금 이거는 공해에 관련된 얘기인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는 외부 효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주식시장이 불안정적이다.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분식회계를 한다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공원 증서를 위해 재정 확보를 위하여 조세를 부과했는데 소비자의 후생은 더 감소했대요. 이거는 뭡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렇죠? 더 후생이 감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시장 실패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씩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번 핵심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냥 시장 실패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 그 각각을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고놈을 하나하나씩 시장 실패의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각계격파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